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영하시느니라 오늘 아침에는 특별한 강사가 오셨습니다 송병현 교수님이신데 작년에 한번 왔다가 잠깐 들려가시는 길에 이 지역에 있는 오레곤 벤쿠버 지역 목사회에서 아침 낮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출생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목사회에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번에 다시 출생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저희 교회에서 회실에서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 창세기 강의하러 오셨는데 어저께 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설교 말씀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는 송병현 교수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리안 케네디안입니다 캐나다로 이민 오셨고 거기서 공부하시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백석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수고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죠? 아직 잠이 덜 깨셨나 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히 폴틀랜드 지역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아마 이런 찬양을 스스로 되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 하나님 지우신 모든 세계 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저문 중에서 인간이 사람이 으뜸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품이 아니라 작품 그것도 걸작품이라는 것 다 또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유행과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훨씬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침묵이 많군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좀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창조주의 그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인간은 분명히 그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살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해 보시죠 첫째, 1절을 보면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목적이 있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다 그런데 장세기 하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뜻이죠? 사실 성경은요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지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타 종경인들도 성경을 읽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킬 만한 지식의 수준은 아닙니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경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어렸을 때 저의 욕심이 뭐였냐면요 성경 퀴즈대회 나가서 계속 상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교회에 그리고 어떤 때는 노회 대항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총회 대항으로도 퀴즈대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물을 타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원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선물로 그러니까 분명히 3학년, 4학년, 5학년 어린애가 성경 퀴즈대회 나가서 승리하고 우승하면 타는 선물들이 참 희한한 것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를 들면 온갖 학용품, 치약, 칫솔 같은 생필품 심지어는 설탕, 밀가루 같은 것도 줬어요 이게 왜 원통하냐면요 이게 분명히 생활에 보탬은 되는데 사실 어린아이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부모들이 사는 거지 그래서 요즘 같으면 사실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선물이라면 아이패드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생필품을 줬으니 지금 되돌아보면 참 원통해요 하여튼 그때 어찌됐든 간에 성경 퀴즈대회에서 잘하려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금 신앙적인 위기를 맞았다고 그럴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토론토에 처음으로 프로야구팀이 생겼는데 토론토 블루제이스라고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야구게임을 많이 다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야구게임이나 바스켓볼게임 같은 것도요 보면 꼭 주말에 중요한 팀이 들어와요 그리고 야구게임 같은 경우는요 주중에는 나이트게임 하죠 불 켜놓고 왜냐하면 직장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런데 주말이면 꼭 낮에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체 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캐네디언 교회를 빌려서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 오후 2시가요 제일 예배 드리기에 어정쩡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오전에 시간을 쓸 수도 없어요 아침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흐지부지하면 교회 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2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칭교하고 나면 한 5시 돼요 그러면 오후 시간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하루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일 어정쩡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말이면 이런 것이 너무 원통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선전포구를 하고 기회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회를 드렸냐면 하나님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면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22장까지 쭉 읽어볼 텐데 그 사이에 나를 사로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회 떠납니다 그렇게 선전포구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라의 갈등 이야기를 읽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별 이야기도 아닌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뜨거운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스스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뭐였냐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요 예전에는 성경 퀴즈대회에 가서 이기려고 팩트를 막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읽었거든요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읽을 때 이게 속는 셈치고 살아있는 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이제 열 몇 장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타종교 사람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래서 아직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조금이라도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러면 그런 자세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광력한 그런 선언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둘째로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리듬과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러죠 혼돈하다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이게 원래 서로 제 자리를 찾아야 할 것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돈하다는 것은 막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공허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와 균형의 하나님이 막 섞여있는 혼돈하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또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탕 비어있는 공허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뭔가 해결책을 내놓으실까요? 분명히 이 두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일에서 해결할 문제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혼돈 문제 혼돈은 막 섞여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처음 3일 동안은요 이 혼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나누십니다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요 어두움과 빛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은 어떻게 해요? 궁창으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 바닷물을 나누십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어때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계속 구분을 하고 정리해서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 4, 5, 6일 동안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늘이 텅 비어있어요 어떻게 하시죠? 채우십니다 그래서 별과 달과 해 이런 것들로 다 채우시죠 그 다음에 또 궁창이 비어있어요 어떻게 하시죠? 거기에 새들을 채우시고 바다가 비어있습니다 바다에 또 물고기들을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은 또 어떻게 하시죠? 비어있는 땅에다가 온갖 채소와 야채와 사람들과 짐승들을 채우십니다 그러면 지금 혼돈과 공허 문제가 2절에서 나왔는데 6일 동안의 창조는 바로 이런 거죠 3일 동안은 혼돈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어때요? 공허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하늘 문제 해결하셨고 중간 궁창 문제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땅의 문제 해결하셨죠 나머지 3일, 4, 5, 6일도 똑같습니다 하늘을 채우시고 궁창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땅을 채우시죠 그러니까 하늘, 중간, 땅, 하늘, 중간, 땅이 두 번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것만 알았더라면 창조의 순서는 날로 먹었을 텐데 성경 퀴즈대회 나갈 때 꼭 이게 헷갈리잖아요 어떤 창조 해가지고 순서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늘, 중간, 땅, 하늘, 중간, 땅 아주 간단해요 이건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계 1장에 강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하늘에서부터 가장 낮은 땅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구체적인 창조의 순서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셨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또 창조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 같아요 창조의 이런 섭리는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늘, 중간, 땅, 하늘, 중간, 땅 하면서 두 번이나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균형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만 관심 가지고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궁창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땅까지 한꺼번에 다 균형 있게 창조하셨어요 두 번이나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균형이죠 과유불급이라고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부족한 맘 못합니다 왜? 균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또 열심히 성경 말씀 봐야 되죠 그러나 이 둘 중에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중도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이 균형감을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삶에서 신앙에서 균형을 추구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리듬과 하모니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하늘 중간 땅 가시더니 그러면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또 하나의 쌍이 되죠 하늘, 하늘 그 다음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또 하나의 쌍이 되죠 궁창, 궁창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도 역시 하나의 쌍이 되면서 평양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리듬과 하모니를 추구하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리듬과 하모니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과의 사이에서 분명히 리듬이 있어야 되고 하모니가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분명히 하모니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괴음이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이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도 리듬과 하모니를 추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삶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두 번째 날을 보면 또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요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유일한 익셉션이 뭐냐면 바로 이틀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틀째 무슨 일을 하셨냐면 궁창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물, 이게 뭐죠? 요즘 말로 하면 구름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물, 이 밑에 있는 물, 이게 바닷물이죠 이 두 물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궁창으로 그런데 이날만큼은 유독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는 말을 안 하세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날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는 이건 다 이단 사설이고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건요 리듬과 하모니와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기능이거든요 역할 그런데 지금 이틀째 되는 날은요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뭐죠? 자, 하늘에 있는 물, 구름의 역할이 뭡니까? 적절한 때에 땅을 적셔서 땅의 생명을 선사하는 것이 구름의 역할입니다 비가 되어서 땅을 적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틀째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구름이 비가 되어서 이 땅에 떨어지면 적실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땅은 3일째 비로서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틀째 되는 날은요 이 비가 다 내리면, 구름이 비가 되어서 내리면은요 바다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제 기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주셨던 그 사명과 그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당당하게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리듬과 하모니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보시기에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언제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언제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잘 해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만족감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또 마음에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처음 3일은 혼돈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은 공허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둘의 순서를 또 마음에 새기십시오 무엇이 먼저냐면은 혼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를 해결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우심을 축복을 원한다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되고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 혼돈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삶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혼돈은요 사실은 관계적인 혼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요 부부 사이의 관계 혹은 뭐 이 친지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적인 혼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혼돈 문제 내가 또 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그 역할에 있어서 혼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플케이션이 있는데 이 혼돈 문제를 먼저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공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결단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혼돈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운행하고 계신다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은 마치 어미새가 아를 보호하듯이 굉장히 애지중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혼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갈망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가능하고 그러니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레솔루션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레솔루션을 세우시고 분명히 창세기 1장은 또 한 번은 읽어보셨죠? 올해 들어와서 이 창세기 1장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1장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이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1년 내내요 하나님께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그 혼돈 문제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하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홀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상황에서 ski의 나리로